이번 활동이 끝나고 사실 계획했던 게 민우 형이랑 저랑 케빈 형? 희철이 형?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갈까? 해외여행? 네, 해외여행을. 저번에 민우 형 나, 저 또 케빈 형 갔었는데 이렇게 또 한번 갈까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실이 된 걸, 계획 잡힌 건 없는데 구두 계획했어요.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안 되면 우리끼리 저희, 우리 멤버들 다 같이 펜션이라도 1박 1일 가고 있는 게 저는 소망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희 꼭 갈 생각이고 저희 멤버들들이 좋은 시간을 만들고 오겠습니다. 네, 또 사진으로 여러 곳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시죠. 기대해주세요. 그렇죠. 저희가 보고 싶겠지만 조금 참으세요. 저희도 휴식을 좀 즐기고 오겠습니다. 먼저 해볼 수 있나요? 가봐야 하는 거 가지고 예정된 게 없어요. 7월 달에는 저희 알아서 놀게요. 스케줄 많아, 7월 달에. 아, 그럼. 이사님이 지금 스케줄 많다고. 아, 그렇죠. 못 놀아. 일단 떠나고. 일단 떠나고. 저희는 가겠습니다. 스케줄은 있지만. 일단 가서 예약을 하는 걸로. 이제 다 떠나고서 혼나겠습니다. 안 하겠습니다. 좋은 시간 즐기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혁, 개혁, 개혁. ест간만한 광복이장